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에서 13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에서도 오늘 포항 2동 고등학교 등 73개 학교에서 2만 5천 8백여 명의 수험생들이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오전 8시 10분 입시를 완료한 뒤 8시 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순으로 치러지고 영어 듣기 평가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치러집니다. 이 시간대에 버스와 열차 등 운송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이 끝나는 오후 3시 52분 5교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치는 수험생은 오후 5시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오늘 치는 수능 성적은 다음 달 2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앞으로 포항시내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포항시 미관지구는 형산로타리에서 S포항병원 구간과 형산로타리에서 5거리 구간 그리고 형산로타리에서 대잠 4거리 구간 등 9곳에 36만 제곱미터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주시 안강급 산대리도로에서 영천 방향으로 달리던 해병대 소속 5톤 트럭 3대가 연쇄 추돌해 해병대원 12명이 철과상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앞서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면서 뒤따르던 트럭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역 제조업과 도소매업 경기가 전달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제조업 업황지수는 57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는데 최근 2년 이래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또 지난달 대구경북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업황지수는 82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가을 과일의 당도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최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지사관은 지난해보다 당도와 빛깔이 더 좋아졌고 당도가 떨어진 경우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감귤도 산함량에 대한 당도 비율을 뜻하는 당산비가 높아졌고 단감과 배도 지난해보다 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그제 장기면 마현리를 시작으로 2015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40kg과 800kg짜리 포대벼를 다음 달 8일까지 쉬인 곳에 공판장에서 3천여 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벼 건조 저장창고에서 수매하는 산물벼 1,800여 톤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